락힐 것 같고 They just haven't seen the love this plainly When they ask what on earth is going on Just turn your record in and play this song Cause to me our love is like an old fashioned The finest whiskey poured out in our glasses He gave me a face for a long time I thought I could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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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죠? 네 저 난디가 진짜 완전 자석이 둘 넷 다섯 열쇳밖에 안 돼 열쇳 딱 CD를 딱 골랐지 뭐 칠래? 파이팅하자 시카우 네 그래서 지금 CD코스를 예정이고 아 너무 좋습니다 자막 무슨 사람입니까? 어? 무슨 사람입니까? 웅 지민이 포찌다 포찌 1번 어릅니다 1번 어릅니다 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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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라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땀이 난다 아쉽 치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똑살 내꺼 똑살이다 빼야되겠다 오 똑살 빼야되지 일단은 베스트볼이니까 어 재밌네 이거 이야 비그리 이야 하하하하 오케이 세종 왼쪽에 두고 오 굿 괜찮아 아 왼쪽이다 왼쪽이다 나이스온 오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치기가 여기가 낫지 그 뒷땅도 나고 응 그가 좋을 것 같아? 하하하하 오이 너무 세나 오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어어어 잘한대 와 안그러네 쭛쭛쭛쭛쭛쭛쭛 하하 그린이 그린이 마이티가 안좋네 아 아깝다 어차피 연습이니까 이 타는 어? 그린이 운이다 이거 100% 룸렉 투콘뱀 파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굿샬러 잘갔는데 잘갔는데 이거는 다 개인집이라는거죠 아까 전에 보고왔는데 숙소가 아니고 다 망을 줄게 쳐놨네 개인집이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타고라이갑 파마 송롸이 파마 송롸이 아 아 아 좋다 이야 잘한다 우와 하하하하 베트버리게 엄청 파지구나 잘쳤다 잘쳤다 이야 아 왔습니다 나이스 타 나이스 보디 어 붕크다 아니네 들어와 나이스 들어와 와 와 딱 갱미가 살리네 이번에는 또 아 아깝다 아 야 완전히 아픈데 오케이 나이스 텄네 빠지나 6번을 둘 다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가감했나 가감했나 가자 가자 와 나이스 버디 졌네 뒤에서 사고치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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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박혀있다 우리 거 어디 안 떨어졌어 여기 박혀있다는데 아니 안 보여 공이 보이는데 아 이건 빼야지 이거는 빼야 된다 이거 빼야 되는데 빼도 여기 밖에 못 빼잖아 어떻게 빼줘야지 이거 빼줄게 아니지 폴에선 가까이 갈 수 없지 여기 가야지 여기까지 자 오케이 오케이 컵 못봤나 이거 그거 PGA 그렇지 빗대도 이거 먼저 해 그럼 네? 나 이거 안 할 건데 못 하겠어 난 점프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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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되지 하하하하 나이스 야 저거보다 잘 출 순 없어 하하하하 야 야 연습이야 야 뒤에서 연습해라 그거 못 맞춘데 하하하하 그 타이밍에 그걸 맞춘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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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내려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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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하하하 나 좋다 잡았다 얘 야 대박이다 슬거지쟁이야 얘 이거 때문에 내 사람 말린다니까 얘기했지 얘를 딱 놓고 놨다 그린이 많이 안 좋네 나이스 푸쉬하아 아 시바 까쁜데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 저 루프잖아 우리꺼 말고 아 그치 이게 낫지 그치 들어가나 들어가나 푸쉽붙다 나이스 좋다 아 굿샷 아 진짜 제가 영상 찍으면서 4명 치면서 이렇게 편하게 찍을 데가 없어요 배에서 붙이니까 사람 따라 다를 필요도 없고 잘 튀느냐 가가지고 이렇게 인상 찍고 괜찮네요 굿샷 굿샷 이거 흘러내리는거 아니야 잘가서 야 나이스다 진짜 나이스다 굿샷 나이스 푸트 나 푸트로 올릴게요 그래 보던가 와 야 세다 세다 잘 쳤는데 어머어머 과감하게 쳐서 과감하게 쳐서 또 버디 아 버디가 파해 쫄지 말고 원래 하던대로 하라고 잘한다 잘해 어 아 좀 짜증난다 진짜 굿샷 파삼에서 하나 먹자 와 이래가지고 안된다 지금 아 아 아 탱겼다 야 야 야 야 야 야 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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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푸트샷 푸트샷 잘쳤다 굴러오는거 아이가 우와 오 잘쳤다 나이스 야 chem 아이고 탱탱볼이야 잘치 someday 잘치 야 나이스 Jacob 오 가벼 와우 진짜 잘쳤다 내리막인데 대박이다 정말 잘쳤다 굿샷 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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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다 잘쳤는데 와 맞는데 힘 조절이야 덜 봤지 이번에는 이번엔 덜 봤어 덜 봤어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야 야 정확한데 오케이 나이스야 이게 낫다 잘쳤나 잘쳤나 잘쳤다 잘쳤다 진짜 잘쳤다 이거 와우 와우 와 형이 진짜 이만큼 딱 이만큼 쳐냈어 잘쳤다 이거 또 쎄네 오케이 괜찮아 어휴 가만히 치는건데 또 일 낸 대 일 낸 대 들어가 오우 약하지 약하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또 뒤로 누웠어 또 뒤로 누웠어 어 아 아저씨 그냥 됐어 어 됐어 굿샷 어 빵큼 굿샷 아 아 살짝 빠졌다 하나 밀리네 디코스가 시코스 훨씬 낫네 훨씬 그린도 그렇고 약하지 약하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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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지 아아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어쩌놔 아이고 어쩌놔 아이고 어쩌놔 못해도 붙여야지 야 너 안 지나가잖아 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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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쩌렸어 이거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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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진짜 진짜 밉데이 미워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쳐봤겠죠 이게 괜찮지 좋은 거예요 어 아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이런 건 바로 뜨지 공 몇 타워라이 값 100야드 100야드 잘 쳤다 네 근데 살짝 왼쪽같이 나이스 구샷 구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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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슥 자 여잠아 스핑을 할까 응 스핑을 할까 네 편한 거야 응 어 야 야 놀라고 덤빈대 암 그러니까 아 쫄렸어 약하다 약하다 똑같아 똑같아 나도 뭘 해야하냐 윤미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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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벼이 가지고 줄여요 됐어 그래 조금만 더 낮춰도 돼 템포를 굿샷 굿샷 잘 붙여야 되는데 야 이게 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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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라 들어가봐라 잘 쳤대 잘 쳤대 잘 쳤대 야 야 야 야 그랄래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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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 응덩이에서 갔어 응덩이 형들만 앞에 응덩이 형들 와우 굿샷 다 코스야 어 혹시 팀워크도 괜찮대 오늘 우리 팀워크로 준비한거야 그쵸 완전 팀워크이지 할 때 운석을 가니까 잘 쳤다 잘 쳤다 이거 어디 보자 아 15번으로 갑니다 16번으로 여기가 시그니처지 완전히 또 아 아 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램도 괜찮고 다행이잖아요 승비를 하기 싫으시옵소서 죽입니다. 진짜 죽여 분위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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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좋다 짧아 그래도 짧아 쎄다 쎄다 잘 쳤다 땡 잘 쳤는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잘 쳤다 짜증스럽다 좀 질렀다 파타이까지 다 보여요 안담빈 맨 암 르 탈레 갑 맨 암 르 갑 강인해 탈레 어 아 잘 쳤다 굿샷이다 잘 쳤다 아 아 아깝다 굿샷 잘 쳤다 아빈 들어간다 굽쇼 허리 컨디션 최고구만 끝났다 좋네 진짜 잘 추네 진짜 펀땡이 대박이다 견미의 펀땡 때문에 이겼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 취차 쫓어 소품 잡 지금 드라베스 펀땡을 치니까 선도 좀 더 드라고 치는 선도 좀 더 재밌는데 제가 치고 가야 감사합니다 드라베스 펀땡을 치는 분들은 정말 즐겁게 보시고 다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